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26번째 시간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금방 적응하네요 형님법은 어땠어요? 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성분법은 10대요? 예 형님법은 법명 있어요? 저는 연화심이라고... 왜? 연화심이요? 연화심... 너무 낯이 익은 이 법명 뭐죠? 이렇게 보면 있던 분 같은데... 이렇게 웃던 분... 아... 아... 연화심 법무부가 돌아왔네요 아... 이게 연화심 총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 전 연화심이 후 연화심으로 관세음보살이 돼서 아... 연화심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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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셨던 것 같은데... 재혈이 형 때문에 약간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이 이번에 다 몰아서 치면 어떨까요? 저희 대표로... 아... 아... 저번에 시험 안 치셨으니까 어떤 감성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 시험이 어떤 감성인지... 이번에는 그러면은 서로 죽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화살표로... 아... 그 다음 사람 지목해서... 아... 그럼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하하하... 데스매치네요 데스매치 아... 데스매치 아... 저는 뭐 시험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그날 출국이 예전일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출국일 때 일정을 잘 고려해서 네... 그러다 시험임을 잡을게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도망가야겠다... 하하하하... 공부를 하는 동안 하지만... 배웠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오... 왜냐하면... 천수경을 공부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드린 그 리플릿 보면... 거기에 제목이 뭐예요? 천수 보리심 영상 탁 봐도... 천수경의 요소 중에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보리심 보리심이 딱 중요한 것 같죠? 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건... 지극히 대승적인 마음인 보리심의 기반이 있을 때... 이 천수경이 올바로 수행되고... 이 천수경을 통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심을 지극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벌써 26회면... 원래 좀 뒷부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지금 원 보리심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는 이걸... 잘 못 보셔서 체감이 안되실 텐데요... 이렇게...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대략 1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6회차에요... 네... 26회차에... 보리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보리심 부분을 지금 조금 세밀하게 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보리심이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 다음에... 여타 정보들이나 지식들은... 이 보리심의 지말... 가지와 같기 때문에... 가지와 같기 때문에... 근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처음이 조금 어렵게 들어가지만... 이제... 이 원보리심 파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도 붙고... 금방금방 정보들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공부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원보리심 파트 중에... 지금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로... 오늘... 그리고... 다음... 다음 시간까지가... 이제...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이 이야기하시는... 보리심을 키워서... 보리심을 완성하는... 일체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정인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제가 그림 그려볼까요? 네... 그려보죠... 시각적이니까... 지금 화가가 두 명이나 있는 상황에... 스님 괜찮으실까요? 아... 자... 원래는... 오늘 배워야 되는 구절은 뭔가요? 원아, 조득, 월고해... 원아, 조득, 월고해죠... 원아, 조득, 월, 고해... 자... 월... 뛰어넘다는 거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는다...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을 맞출 수 있는지 보겠어요... 자... 이게 뭘까요? 빌딩... 고통! 네? 고통? 어떻게 이게 고통이죠? 어... 어... 상당히... 상당히 철학적인데요...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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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장애물. 아, 그러면 하나를 더 그릴게요. 하나를 더 그리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두 개의 절봉? 어, 그러면 하나를 더 그릴게요. 이제는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100%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류가 흐르는 절봉? 아니, 진심 리액션 나왔어요. 바다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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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바다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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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요? 그 땅 두 개 사이에 있는 거. 야, 그럼 우물이 이제 어떻게 저기 바다냐? 땅이 두 개 있는데. 맞아. 이게 개천이에요, 개천. 개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모든 힌트가 다 있잖아요. 고해. 바다 맞는데요? 저희가 그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스님. 고해. 아, 고해. 자, 이거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 근데, 어, 재근법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교 학과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월이에요, 월. 월? 월. 저도 월 고해인데 고해가 나왔으니까. 월이니까 별, 벽? 벽. 월. 아, 벽. 아, 벽. 아, 벽. 아, 벽. 이거는 피안의 언덕. 이게 뭐냐면 이게 불교의 수행 과정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고통의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언덕을 뭐라 그러냐면 사바세계라 그래요. 저 언덕을 뭐라 그러냐면 열반의 세계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지금 그리는 순간 이제 거의 지도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그동안은 방향과 준비물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지도가 직접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 여행은 일체지. 일체지. 이게 일체지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원팬스님. 이거 관정버부. 관정버부님. 그러면 관정버부님이 일체지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관세음보살림하고 약속. 약속. 자 관세음보살림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했죠? 네. 관세음보살림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체지를 가겠다.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림이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편이랑 지혜랑 자비.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인데 지혜와 자비와 방편에 씨앗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씨앗을 심었으면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뭘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면 배를 하나 만들었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 반야. 반야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탈 거예요. 그럼 그 탈 것을 타는 목적은 뭐예요? 가게를. 가게를. 그게 오늘 이 월고예요. 반야선을 왜 만들었느냐.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반야선은 왜 만든 거냐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시각적이에요 아니에요. 시각적이죠. 그림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는 거예요. 추상미술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추상미술이에요. 누구나 그릴 수 있잖아. 얼마나 쉬워요. 하나 둘 셋. 이번엔 산이 됐어. 네. 쉽잖아요. 고해의 파도가 좀 높아졌네요. 고통이 그렇게 높은 거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월고해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대요. 그러면 건너가지고 이 언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런데 극락세계는 땅 넓이가 무한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극락세계가 땅 넓이가 무한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땅 넓이가 무한하대요. 그럼 어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지금도 극락세계에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땅 넓이가 무한하면 여기도 극락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땅 넓이가 무한하대요. 그럼 여기도 극락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도 극락이죠? 그런데 여기 극락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이 질문.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얘기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실. 뭐죠? 제가 오늘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 사람들도 접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설마. 여기 어디예요? 알 수가 없었으니. 에덴 동산. 그렇게 험하냐고요. 에덴 동산에 두 명이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황야로 쫓겨났대요. 뭘 먹고? 선악과.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 그러죠. 그래서 선악과로 딱 먹고 쫓겨나서 황야로 쫓겨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처럼 행복했대요? 아니면 고통이 시작됐대요? 고통이요. 고통이 시작됐대죠. 자, 봐보세요. 고해가 있어요. 이 세계는 사바세계라고 그랬죠. 사바세계라고 하는 특징은 참을 일이 너무 많은 세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계라는 거죠. 네. 지금 황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열반의 세계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죠. 굳이 배대를 하자면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방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극락세계는 무한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극락이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 지극히 즐겁고 오직 즐거움뿐이라면 고통이 있어요. 있죠, 고통. 사바세계죠? 네. 그럼 여기는 사바세계냐 극락세계냐 이거예요. 뭐지? 자, 여기가 지금 사바세계냐 극락세계냐. 우리가 지금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게 뭐냐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간다 그러니까 마치 부산 가듯이 어디 가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마치 안드로메다 가듯이 어디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무화과가 되면 몸 사라진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간다, 사라진다, 없다 이런 말들에 속는 거라. 그런데 이웃 종교의 언어를 보면 황야로 쫓겨난 원인이 뭐예요? 먹어서. 뭘?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원죄 아니에요. 원죄. 원죄. 근본이 되는 죄. 그래서 그 원죄를 용서받고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려면 구원받아야 되죠. 이런 구조거든요. 이웃 종교에 가르치면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구원받아야만 돌아갈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 동생 그럴 텐데. 아니 왜 이런 의문이 안 들죠?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뱉어? 뱉어버리면 되잖아. 먹은 지 오래 됐잖아. 아니 여기서 뱉는다라고 하는 건 그걸 먹어서 어떤 도끼가 퍼졌겠죠. 그럼 그거 정화해내면 뱉은 거예요 안 뱉은 거예요? 뱉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선악과의 정체를 알고 선악과를 뿌리 뽑아버리면 그럼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자력과 타력의 문제인 건데 이웃 종교는 철저하게 타력의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자력적인 요소도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선악과를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뱉으면 되지? 그걸 왜 굳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물론 관정범우님은 타력을 좋아하잖아요.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타력에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있긴 하죠. 있죠. 그리고 이런 전통이 서양에서는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이슬람 신비주의자들 이 전통을 가지고 유지되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세 그다음에 근대 때는 다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는 이야기를 하면 마녀사냥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가 지내고 나서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은 이 수피들 히피 아니고 수피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수피라 그러니까 아 히피족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피 그 다음에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이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엄청 의미심장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 자아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 성령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자아의 오염 자아의 생각이 있으면 온전하게 전달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기 생각이 섞였는데 이걸 주목을 해서 자아가 사라지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 전통이에요. 굉장히 무화 같네요. 네. 무화의 전통이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인도나 중국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무화에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수피들은 뭘 하냐면요. 춤을 춰요. 수피들 그 춤추는 거 본 적 있을 텐데 그 큰 치마 입고 뱅글뱅글 도는 춤 그거를 어떻게 추냐면요. 밤새 춰요. 무화지경에 빠지겠네요. 정말로요. 밤새 춰요. 그래서 이 자기를 있는 경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4시간, 48시간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돈답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어요. 또 다른 수행법 알려드릴까요? 혹시 MBTI하고 쌍 이 쌍벽을 이루는 성격검사 중에 애니어그램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애니어그램이 수피들이 자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서양에서 응용한 거예요. 각자의 방법들이 있어요. 뭘 추구하는 거냐면 무화를 추구해요. 무화! 무화! 선악과를 뱉어버리겠다. 선악과를 뱉어버리겠다.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사실은 물 밑에서 있었고 지금은 수면으로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악과가 뭐냐 이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악과라는 게 뭐냐? 선악과니까 이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상대 개념이죠.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크냐 작냐 세냐 약하냐 흰색이나 검은색이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있냐 없냐 두왕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에서든 어느 시대든 사람은 있다라는 왕과 없다라는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근본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본무명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라 이 근본무명이 왜 문제냐 이 선악과가 왜 그걸 먹었다고 한순간에 황야로 쫓겨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면 직접 이제 저 비유를 들려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뭘 했는지 봤거든요. 의미심장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딱 먹고 황야로 쫓겨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쫓겨난 뒤에요? 네. 자식을 낳았나요? 아니에요. 옷을 입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 생겨서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전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옷을 안 입고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개념 이분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벽들과 부딪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뭐였냐면 이분법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 주제의 전체적인 틀은 이거예요. 극락세계가 무한하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극락세계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극락세계여야 되죠? 네. 그런데 사바세계죠? 네. 극락세계여야 되는데 왜 사바세계냐 이거예요. 그럼 극락세계가 무한한 게 아니든지 아니면 사바세계가 아니든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가 뭔지를 봤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철학자로 가볼게요. 어렵지 않게 할게요.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을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칸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철학자들은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논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계가 비유하자면 붕어빵 같은 거라 자 붕어빵을 굽는 과정을 볼게요. 자 붕어빵을 구울 때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밀가루 반죽이 필요해요. 밀가루 반죽 두 번째는 붕어빵 틀이 필요해요. 틀 자 밀가루 반죽과 틀을 딱 넣으면 이제 불 굽는 건 빼고 밀가루 반죽을 틀에다 딱 넣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붕어빵이 나오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이것만 놓고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밀가루 반죽과 붕어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같은 재료 가지고 했지만 분명히 다르죠? 자 우리가 인식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건 지금 뭐죠? 펜 자 우리끼리 이름 정하죠? 펜이라고 정하죠? 이 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식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결과물 붕어빵이에요. 근데 이건 펜이 아니라 이거라. 자 봐보세요. 우리끼리 이름을 다르게 정했어요. 분필이라고 정했어요. 그냥 분필 될 수 있죠. 그럼 펜이라고 하는 게 영원 불멸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펜이에요? 상상할 때 이 펜 얘기에요? 펜 하면 모나미 생각 안 나요? 그 펜 이거 그 펜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펜 아니잖아 이거. 이거 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펜이라고 정했을 뿐이라. 그래서 얘는 펜이 아니라 이거에요. 그냥 그냥 이거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밀가루 반작인데 이거를 물 자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자체 아무런 이름과 개념이 붙기 전에 그 자체 그거를 우리가 자기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찍어내면 개념화된 펜이다라고 하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이것과 펜 이 두 가지는 같아요 달라요. 자 펜으로 얘기하니까 어렵죠. 자 다시 해볼게요. 붕어빵과 밀가루 반죽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만의 붕어빵 틀에다가 찍어가지고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인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100% 오해하는 거예요. 9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 오해 100% 오해 인간의 감각기관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이 물들어버리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자 그래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마음을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마음 두 번째는 보는 마음 이게 뭐냐면 이걸 봤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인식을 했어요. 그럼 붕어빵 틀에다 찍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랬었냐면 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펜과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지금 사물 그 자체죠. 근데 자기가 보고 있는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건 이 물 자체가 이 물 자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왜 오직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 모든 건 원래는 보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걸 찍어서 보이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못 보고요. 우리는 관정법을 못 봐요. 관정법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실지인데 여실지가 뭐냐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여실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만 있는 그대로 봐요. 부처님의 일체의 지중의 하나가 여실지인데 여실지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는데 나머지 여실지가 없는 이들은 관정법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정법은님 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은님들 나 본다고 생각하죠? 네. 내가 원빈인가요? 네. 그렇죠. 나 원빈 아니요. 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육신은 이런 거고 지금 정신 보여요? 아니에요. 안 보여죠. 안 보이는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은 보이는 마음을 보면서 그게 물 자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오해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100명의 사람이 보면 똑같이 볼까요? 다 다르게 볼까요? 다 다르죠. 근데 자기가 보는 게 진실이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 99명은 뭘 보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한 게 서양을 뒤집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추구했던 과학 감각기관에 의지했죠. 인간이 이성으로 추구했던 철학 이 전부가 이 전부가 불확실한 도구를 가지고 추구해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동안 나오고 검증됐었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감각기관 인식을 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측정을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 우리는 결국은 보이는 마음을 봅니다. 그렇죠? 보이는 마음을 보죠. 이게 지금 보이는 마음은 뭐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냐면 붕어빵 틀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죠. 이 붕어빵 틀이 뭐냐면 바로 이분법이라.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러면 밀가루 반죽의 3개가 있겠죠. 밀가루 반죽의 3개 자 밀가루 반죽의 3개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여실지다 그랬죠. 네. 여실지 이 여실지는 붕다의 눈이라 여기 이분법의 틀 가지고 보는 건 중생의 눈이라 그러면 중생은 이분법 있다와 없다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랬죠.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부처님만 여실지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법을 채득하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이분법의 중생의 눈을 가지고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다가 여실지를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의 사물 있는 그대로의 밀가루 반죽 그 자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열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딴 데 갔어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그런데 그 극락세계는 뭘로 못 보는 거냐면 이분법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선악과를 뱉었어요? 못 뱉었어요? 선악과를 왜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뱉지 않고는 열반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에덴 동산이 여기 있는데 선악과를 뱉지 않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라 그럽니다. 이 완전한 행복의 세계를 누리질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먹어버렸어. 그래서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나 부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런데 이 존재들은 허상 꿈과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데 쫓겨난 적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없어요. 뭘 뱉어내는 과정이냐면 선악과를 뱉어내는 과정이라. 그걸 불교적으로는 근본 무명을 사라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분법에서 불이원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법이 아니라 구분되지 않는 인식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인식 여실지로 넘어가는 상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 언덕이다 저 언덕이다 그럼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가야 될 것 같잖아요. 3층에서 4층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4층에 열반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3층과 4층의 거리상에 차를 둔 거는 이게 뭐냐면 이분법의 두께예요. 두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이 얼마나 강렬하게 자기가 쏟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는 이미 고향에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향이 도저히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가 고향인지 모르고 딴 데 가가지고 자기는 고향 이른 나그네라고 고향 찾는 거예요. 자 월고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거예요. 월고해는 이분법의 입다의 왕과 없다의 왕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또 가는 것 같아. 입다의 나라와 없다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우린 물들어 있어요. 이분법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어요. 이분법에 완전하게 물들어 있어요. 이분법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분법에 명상수행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명상수행을 한다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은 뭐에 의해서 나오냐면 이분법을 근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게 명상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뭘 엿보게 되냐면 이분법을 뛰어넘은 직관을 엿보기 시작해요. 통찰과 직관. 이 통찰과 직관의 지혜를 엿보고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발자국도 어디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열반의 세계 저기 안 가도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반야의 배라는 게 배 진짜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 거기다가 반야 이렇게 쓴다고 반야선 되는 거 아니에요. 반야의 배는 반야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야는 이분법을 꿰뚫는 힘이라. 반야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분법을 꿰뚫는 힘이에요. 이분법을 꿰뚫어버리면 선악과를 뱉어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처럼 여실질을 엿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이게 지도를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상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인 저 극락이 있는데 환상적인 저 천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고 하하 호호 하고 고통스러웠다가 일비일희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네가 이런 줄 아는데 전부 다 환상이라 이분법이라는 이걸 꿰뚫은 이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45년 동안 온 인도를 돌아다니시는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는 바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사실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바의 경험일지 극락의 경험일지는 내 마음에 이 틀에 물들어서 결정된다는 것 똑같은 경험을 해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극락으로 경험하고 누군가는 사바의 고통으로 경험을 해요. 근데 이 누군가가 심지어는 어제의 나는 극락처럼 경험하고 내일의 나는 사바의 고통 지옥처럼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한다니까요. 좋았던 친구가 원수 같은 놈으로 변하는데 1년 20년 걸리지 않아요. 한순간이라 한순간 딱 한순간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증오나 분노의 마음으로 물들이는 순간 위험성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분노에 대한 법회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실을 알려드렸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재근버부가 관도심 법우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재근버부가 뭐라 그러냐면 관도심 법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죠. 그런 건 없어요. 진실은 뭐냐면 재근버부는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누구나 걸려만 봐라.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화내야 되는 타이밍에 화내면 맞을까 봐 화내면 손해볼까 봐 화내면 외로워질까 봐 화를 못 내고 참고 있다가 만만한 사람한테 내는 거거든요. 걸려만 봐라. 우리가 세상에 화날 일로 가득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보이는 마음이 이미 분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해석의 틀 마음의 해석의 틀 경험의 틀이 화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는 질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또는 욕심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또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유식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경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것 이웃 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다와 없다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왕에게 지배되는 한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의 신세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열반의 세계를 따로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따로 찾아갈 필요 없어요. 관세음보살림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생각 안 하면 된다. 생각을 줄이면 된다. 생각의 주의력 뺏기는 거 점점 거두면 된다. 어떻게 대비주수행을 해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이죠. 아주 직접적이죠. 관세음보살림의 지금 깨달음의 지도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림을 그렸어요. 차 안에서 피한 언덕 두 개 예술적으로 그렸잖아요. 바다. 피카소와 같은 웨슬의 느낌을 받았죠. 배까지 딱. 근데 정말 스님이 그리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물론 스님께서 잘 그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스님은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더 어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림은 우리 두 거부들이 그리는 걸로. 어쩌면 저게 약간 현대 예술의 한 회계였을 수도 있는데 저희의 마음이 저렇게 보이게 된 게 아닐까. 맞네. 오늘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요. 오늘 집중 엄청 열심히 했고. 내 마음이 못 받아들였네. 그렇네. 이제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대중문화의 선구주자. 다음 세대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명장이 여기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야. 어쨌든 저 그림은 저기다가 조금 더 뭘 추가할 거예요. 아직 지도가 안 끝났어요. 네 구절 남았잖아요. 그 네 구절이 저 그림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저 그림에 다음 시간에 네 구절을 한 번에 두 시간 안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게 뭔지 그 인식을 벗어난다는 게 뭔지를 아주 훌륭한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볼 뿐이다라는 것. 나는 내 마음을 볼 뿐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지